Q. 라비스 클로즈업 이런 거까지 알아야 하나? 게임하이 클로즈업인데요? 이런 거까지 알아야 하나? 이런 거까지 알아야 하나.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인스타그램 뭐 올릴 때 몇 장 찍어서 올리시나요? 아! 몇 장 찍어서 건지시는지? 아 이렇게 훅 들어오네?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네. 본편이랑 온도가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네. 오 이거 질문 신선하다 근데. 인스타그램 올릴 때 몇 장 찍어서 한 장 고르시는지? 오 잠깐만. 내가 어제도 뭘 찍었는데 몇 장 찍어서 올렸는지 한번 봐야겠다. 인스타그램 활발히 활동하시니까. 그렇지 또 나도 자주 올리는 편인데. 나는 기본적으로 8장 중에 하나 골라서 올렸네. 8장 중에 하나. 그리고 타율이 높은 편인데? 다음 질문. 콩밥 먹을 때 콩 빼고 드시는지? 콩도 다 드시는지? 진짜 아예 쓸데없는 줄 모르겠네. 이런 거까지 알아요. 어 이렇게? 이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? 이거 알려줘야 되냐? 내가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고. 콩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. 나는 콩을 다 먹어. 잘 먹는 편이다. 어 이 질문. 근데 이 질문은. 뭐 먹길래. 양치하실 때 윗니만 닦으셔가지고 아랫니가 서운하다던데. 이게 뭔 소리야. 이게 뭐야. 이 질문이 어떠세요? 양치 어떻게 하세요? 너 물어보면서도 약간 현타 온 것 같은데 지금. 다음 질문들 보겠어요. 일단은 골고루 잘 닦고요. 골고루 잘 닦는데. 왜 아랫니가 서운하다는. 너 사진에서 더럽게 찍혔나? 아랫니도 안 서운해요. 따로 저한테 콜 때린 적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하면서도 이상하네. 씻을 때 어디 먼저 씻는지. 머리를 먼저 감으시는지 아니면 뭐. 아니면 뭐 사타고니면 좋다는 거지. 물은 약간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쓱 하는 것 같거든. 근데 샤워할 때 물을 이렇게 할 때의 첫 번째는 아래쪽인 것 같아요. 따뜻한 물로. 이걸 굳이 내가 왜 얘기하고 있지.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TMI 클로즈업이었습니다. 이렇게 또 갑자기 확 끝나니까 이상하네. 내 비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. 저런 미겨 패러에 오해. 넌 박고 혼이 수행.